미나상 고니찌와 미소선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라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에요 자 일본어로 나라고 말할 때는 왔다시 복구 오래 이렇게 3개의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당연히 왔다시 겠죠 왔다시 왔다시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저는 할 때 저 입니다 저 제가 할 때 제 이렇게 해서 음 자기를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저는 하면 이것은 겸손한 겸양의 표현이죠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이 왔다시 라는 표현을 친구 사이에서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번역하자면 친구들 끼리도 저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음 일본말은 좀 겸손한 표현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구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 이지만 그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아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왔다시를 써야 하고요 윗사람에게도 당연히 왔다시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복후와 오레는 어떤 의미이냐 자 요거는 잠깐 두시구요 어 이 세개의 표현은 남자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어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쓰는 표현 또 따로 있느냐 하면 여자분들은요 와타시라고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복후와 오레란 말을 거의 안 써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근데 만약에 누가 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상대가 그냥 음 쟤는 저런 말도 쓰네 라고 생각하겠죠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들어볼 수 없을 만큼 어 거의 와타시라는 표현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후와 오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복후는요 음 꼬마들이 주로 씁니다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뭐 중학교 언저리 까지 아 복후 복후 스스로 스스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어른들이 꼬마야 라고 부를 때도 반대로 복후 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내가 좀 음 남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쯤에 복후라는 말을 버리고 어 오레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윗사람이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나 뭐 아니면 자기가 어디서 발표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아이들도 와타시라는 표현을 쓰겠죠 와타시는 방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니까요 올해는 어떤 정도의 뉘앙스냐면 나 내가 아 요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 보다는 약간 더 강해요 약간 어떻게 강하냐면 어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건방진 표현을 하자면 야 야 엉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형님이 라고 본인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남자들끼리 친구들끼리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그 엉아가 형님이 요거랑 내가 라는 표현이랑 뭐 중간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보다 좀 더 센 편이다 이렇게 해서 왓다시와 올해는 음 겸양의 표현과 거친 표현의 관계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왓다시와 복후는 아이들 표현과 아 보통 일반적인 표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복후는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들 쓰다가 중고등학생 쯤 되면 올해를 친구들끼리 쓰기 시작하죠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쓸 말은 거의 왔다시 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복후를 쓰실 분들도 이 보신 분들 중에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올해를 쓰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왓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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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자분들은 뭐 이런 고민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왓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선생님 왜 일본말은 이렇게 뭐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고 복잡한가요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말도 그래요 나 있고 저 있고요 꼬마들 쓰는 이 복후라는 말은 대응하는 말이 없겠지만 소신이 소인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나를 높여서 짐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 한자어 표현들이 있는데 일본어에도 역시 그 같은 영향을 받아서 표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고르자면 이렇게 세 개 정도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왓다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나 왓다시의 복수 표현이죠 우리말로는 나와 우리가 아예 말이 다르지만 일본어로는 이것보다 약간 더 간단합니다 뭐냐면 왓다시 뒤에 타치를 붙여주면 우리가 됩니다 이거를 하나씩 생각해보면 나들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왓다시 타치가 문제가 아니라 복수 표현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꽤 여러 개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왓다시 말고 또 있었죠 복후와 오래가 있었는데 이 녀석들도 타치 타치를 붙여줍니다 타치 타치 그래서 왓다시 타치 복후 타치 오레타치 이렇게 말하면 각각 표현들의 복수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타치 말고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를 붙여도 똑같이 복수 표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복후라 오레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셔야 돼요 뭐냐 하면 왜 여섯 개가 아닐까 하는 거죠 왜 여섯 개가 아니냐 하면 와타시 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면 알아는 듣겠지 하지만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입에 붙여 놓으세요 타치와 라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니까요 구분할 필요는 없고 누군가가 복후라 오레라라고 말해도 이게 복수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들으실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너 혹은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인칭 단수 표현이다 인칭 단수 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너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죠 아나타 키미 오마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아나타는 존칭이에요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키미는 너라는 표현입니다 너 이거를 키미라고도 읽지만 이름 뒤에 붙이면 쿤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김군 박군 할 때 그 군자랑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너라고 할 땐 키미라고 똑같은 글자인데 너라고 할 땐 키미라고 말하면 되고 이름 뒤에 붙였을 때는 김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마에는요 키미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너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야겠는데 키미보다는 좀 더 뉘앙스가 강합니다 야 너 이렇게 좀 센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자분들도 똑같이 씁니다 아나타 키미 쓰는데 오마에는 쓸 수도 있지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라서 빼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표현을 배워봤는데 이 세 개의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의 특성상 이름을 아는 사이에서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아는데 아무리 아났다라고 하더라도 이름을 아는데는 아났다보다는 이름을 불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름 모를 땐 아났다 쓰셔야죠 그렇죠 이름을 모르면 상대에게 당신께서 이런 의미로 아났다를 쓰고요 또 이름 알아도 화가 나면 오마에 쓸 수 있어요 화가 났다는 의미로 오마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너를 좀 세게 하는 표현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워낙 이름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름을 불러내지 싶을 만큼 계속 이름을 불러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상대를 부르지 않고 그냥 밥 먹었어? 밥 먹어? 맛있어? 맛있지? 라고 말할 걸 자꾸 이름을 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때도 그 뒤에 뭐를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격식이 있는 표현일 수도 있고 격이 없는 아주 친한 관계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줄까?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가장 예의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이겁니다 김상이라고 부르는 것 이 상이라는 표현이요 우리한테도 익숙하죠 상이라는 표현이 가장 격식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성에 주로 붙이는데 성에 붙인다는 것도 격식이 있고요 이름보다는 그리고 상을 썼다는 것도 격식이 있기 때문에 김상이 가장 격식이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쿵이나 짱을 써줄 수도 있어요 쿵이나 짱 이건 어떻게 다르냐면요 쿵이랑 짱은 거의 비슷한 레벨인데 쿵은 보통 우리말로 군이니까 김군 이런 말은 보통 남자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쿵은 남성한테 거의 많이 쓰고 짱은 보통 여자분들에게 쓰지만 남자분들에게도 쓰는 공용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짱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쉽게 말하면 쿵은 남성 짱은 여성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진 않아요 쿵은 아주 간혹 여성한테도 쓸 수 있고요 짱은 꽤 자주 남성들한테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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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이미 굉장히 격의가 없어진 거예요 철수 상, 철수 쿵, 철수 짱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철수 이렇게 불렀다면 이것은 아주 격이 없는 표현이자 예의 없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상, 쿵, 짱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인칭 복수 표현 너희들 혹은 당신들 이렇게 부를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표현은 아나타 뒤에 타치를 붙여서 아나타 타치예요 이게 타치 우리에 익숙하죠 왜냐하면 왓타시 타치를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아나타에 타치를 붙이세요 이게 대표 표현이고요 일단 이것만 외우셔도 됩니다 물론 몇 개의 표현이 더 있는데 키미와 오마에에도 타치를 붙여줄 수 있어요 타치는 항상 다 붙으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타치 말고 우리 하나 더 있었죠 라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라는 어디에 붙냐면 다 붙지는 않아요 이 중에서 오마에에만 오마에라가 붙습니다 오마에에만 라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마에라는 표현이 생겼죠 이렇게 4개의 표현을 입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그 왜 자꾸 타치는 자꾸 붙는데 라는 안 붙냐면 라는 약간 너무 격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마에처럼 격식 없는 표현에만 라가 붙여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는 타치와 라 중에는 타치가 대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그와 그녀를 부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라고 불러줄 수 있겠네요 자 먼저 그죠 그는 카레라고 합니다 카레 뭐가 연상되긴 하지만 이야기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를 카레라고 부르고요 그녀는 뭐라고 부르냐면 카노조라고 부릅니다 외워놓으세요 그냥 카레 카노조 자 이 표현에는 별 특이점은 없는데 한 가지 기억해 놓으면 좋은 게 남자친구를 부를 때도 카레라고 하고요 여자친구를 부를 때도 카노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녀라고 한 건지 여자친구라고 한 건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상황상 구분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복수 표현인데요 복수로 카레에 타치와 라를 붙였어요 자연스럽죠 그러려니 하면 되겠습니다 카레타치 카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럼 이번엔 그녀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가 없어요 카노조라라는 표현이 없죠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면 이런 거에요 있는 게 약간 이상한 겁니다 카레라 라는 표현은요 남자들에 대해서도 지칭하긴 하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용도가 있냐면 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그냥 그 사람들 이라는 무리를 어떤 집단을 가리킬 때 카레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카노조라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 표현은 세 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표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타시 와타쿠시 해놨는데요 와타시 와 와타쿠시는 똑같은 의미에요 와타쿠시가 조금 더 오버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인데 똑같습니다 그냥 와타시 써도 돼요 그런데 웃기는 건 발음만 다르지 한자로 써놓으면 똑같습니다 와타시나 와타쿠시나 한 글자만 써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히라가나도 당연히 다릅니다 한자만 똑같고 왜냐하면 히라가나는 발음이니까 자 다음 올해와 복후 해놨는데요 복후는 시간이 갈수록 사용량이 줄죠 자 복후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편이다 라고 얘기한 게 이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올해와 복후를 반반쯤 써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아무도 복후를 안 쓰고 편한 자리에서는 올해를 쓰게 됩니다 그냥 그런 현상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복후는 초식남적인 얌전한 표현 올해는 육식남적인 그러니까 조금 남성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와시는 뭐냐면요 와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품위있게 본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들은 편하다고 했죠 아무 생각 없이 와타시 와타쿠시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타시 우치라는 표현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안 써도 됩니다 여성분들은 편한 자리건 어려운 자리건 그냥 와타시 와타쿠시를 쓰시면 돼요 굳이 쓰시는 분들은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타시는 역시 쓸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자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읽을 때 이걸 그냥 아타시라고 읽는 겁니다 히라간으로 쓰면 당연히 아타시라고 다르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를 저는 좋아해요 바로 이 부분을 지켜보면 완성된 어타시아 높은 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잘 나오고 있는 게요 그리고ש아 타시아 높은 인수입니다